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수경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조금 아 좀 무겁네요 이름이 6평 이후 오해와 진실 아 이게 6평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상담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6평 전도 그렇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요새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일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은 거지 오늘은 좀 이렇게 진지한 얘기에요 그래서 선생님 맨날 보면 고양이 그려놓고서 아 이러면서 귀엽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귀여운 거 없이 선생님이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한 한 달 동안 거의 2천 건 이상의 지금 답변을 했다고 그 공지상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아니 그게 어떻게 되지? 막 이랬는데 나도 그게 될 줄 몰랐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2천 건이야 그러니까 2천 건이니까 뭐야 하루에 거의 나도 쉬는 날도 있었으니까 하루에 100건씩 한 거죠 100건씩 그 초장문의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좀 이제 알겠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는 목적이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또 더 좋은 컨텐츠 제공할 수 있어서 계속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그런 소통의 의미가 나한테는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이게 처음에 이렇게 받으면은 어 왜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서로 약간 오해가 있는 거지 그 학생이 나한테 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주제 뭐 기출에 대해서 선생님 저 기출을 이거를 뭐 봐야 됩니까? 할 때 걔가 쓰는 기출과 내가 쓰는 기출이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또 선생님 뭐 문제를 누구는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그 많이 푼다는 그 정도의 또 서로의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에 생기는 오해가 되게 크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를 선생님이 좀 이제 질문 많이 나온 것도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많을 만한 그런 주제들 그리고 오해가 많을 만한 그런 주제들을 골라서 선생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실시간 Q&A는 아니지만은 실시간 Q&A 하는 형식으로 그게 벌써 1월 10일 선생님 캐슬을 보니까 진짜 벌써 5개월이 됐더라고요 1월 10일에 선생님 처음 와가지고 메가스터디에 왔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모를 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댓글 보면은 지금 내가 5개월 만에 봤더니 그때 이제 1호 효자 딱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효자 친구가 뭐 이승효의 효자가 되자 막 이런 식으로 쓴 친구 딱 한 명이고 나머진 다 이승효 누구임?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Q&A 답변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했었거든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으로 오늘 한번 선생님이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선생님 누구는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데 선생님은 문제를 좀 많이 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자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여기 오해와 진실에 나오는 얘기들은 선생님이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내 주장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게 용어의 차이라던가 어떤 그 맥락 문맥의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풀어드리겠다 이런 거야 그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적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느 한쪽이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더라고 나는 이제 뭐 현장에 같은 거 대치동에서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아 뭐 유명 종합반에 가서 볼 수도 있고 뭐 단과학원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문제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소화를 못하는 학생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그렇게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숙제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제대로 못 풀고 그냥 날림으로 푸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그냥 대상으로 해서 야 얘들아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적게 제대로 푸는 게 좋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이제 인강을 하다 보면 또 전국의 학생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또 전국에 있는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 자체를 아예 접하지 못했고 그냥 나는 학교에서 하던 공부 뭐 조금 인강 좀 깔짝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적게 풀면 큰일 나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되게 상대적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은 그런 거지 굉장히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학생은 지금 너무 많이 풀고 있어서 줄여야 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지금 너무 적게 풀고 있는데 더 많아져야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좀 적절한 양이 있지 않나 적절한 양이라는 것은 학생의 지금 현재 상태에 맞게 제대로 소화해서 풀 수 있을 정도 그게 딱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는 것은 이제 완전 최상위권 제외하고 2등급 이하라 그러면 최근 2년 동안의 기출을 제대로 풀려고 그러면은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이제 DB 3.5라던가 뭐 이륙 이런 거 3.5 이런 거에서 최근 2년 혹은 3년 정도 기출까지를 주로 보고 있단 말이지 플러스 이제 최근 예전 기출 선별된 것들까지 좀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누구한테 봤을 때는 되게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구한테 많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게 2등급 이하한테는 스탠다드인 것 같다 그런 이제 기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은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최근 기출을 잘 봐야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 아 그럼 무조건 문제를 적게 풀어라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반대로 또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니 내용은 모르는데 무조건 많이 풀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많이 풀어야 한다는 사람도 전제는 개념이 확실한 상태에서 제대로 이해하면서 많이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주로 이제 이쪽 입장이긴 하지만은 이쪽 입장을 얘기를 하는 사람도 틀린 게 아닌 거고 학생들이 이 안에서 좀 혼란을 겪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상황을 찾아야 되겠다 자 이게 일단은 뭐 첫 번째 진실인 거 같아요 됐나요? 됐나요? 첫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걸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질문이 뭘까요? 자 학생들이 요새 진짜 질문을 엄청나게 선생님한테 많이 해줘가지고 보는데 이게 일단 첫 번째인 거 같아 특히 이제 유평 끝나고 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까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와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선생님 이 기출 벅벅과 엔제 벅벅 예전에 선생님이 그 이제 옆동네에 있을 때 썼던 유명한 칼럼 제목이 이제 엔제벅벅하지 마라 엔제벅벅하지 마라 이런 칼럼이었어요 근데 이거 또한 그 오해를 사기 딱 좋은 그런 프레임인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칼럼 이거 썼어? 엔제벅벅하지 마라 이렇게 써가지고 칼럼이 막 대박이 났단 말이야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있고 막 호응을 하는 학생과 또 뭔 소리냐 하면서 막 이렇게 거의 막 싸운 커뮤니티 같은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다르면은 야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엔제벅벅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또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나는 엔제를 풀지 말고 기출만 열심히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출을 30년치 기출을 두꺼운 문제집을 사가지고 또 벅벅벅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야 이순효가 엔제 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 기출만 벅벅 풀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칼럼을 썼지 기출벅벅하지 마라 이렇게 엔제벅벅보다 기출벅벅은 더 나빠 얘들아 자 핵심은 뭐냐면 벅벅이 문제인 거예요 벅벅이 그러니까 엔제 같은 경우에도 엔제를 풀어야 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한테 찾아오는 학생들 나한테 Q&A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1등급 이상인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은 나한테 오히려 엔제 풀까요 기출 풀까요 그런 걸 안 물어봐요 왜냐면 알아서 잘해 근데 보통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3등급 이하나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럼 딱 얘기만 들어봐도 성적 지금 안 나오고 개념 부족한 거 확실하고 6평에서 막 8번 틀리고 9번 틀리고 막 난리 났는데 그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엔제 풀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라 그러겠니 어 풀어라 이러겠니 그렇지 않겠죠 엔제 풀지 마라 제발 엔제 풀지 말고 개념화 기출 확실하게 잡아라 근데 또 그게 또 약간 또 오해가 생겨가지고 아 그럼 엔제라는 거를 풀면은 무조건 망하나 보다 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뭐야 자기한테 맞는 상태가 아닌데 막 풀기 시작을 하는 게 문제인 거고 이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벅벅 푸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아까 그랬지 얘는 더 나쁘다고 얘는 진짜 이건 더 위험해 왜냐면 그나마 얘는 물론 이건 퀄리티의 문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여기 메가스터디에 계신 선생님들이 만든 엔제라 그러면은 최근 출제 경향을 그래도 많이 반영해서 만든 거니까 좋은 문제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기출복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최근 최근이 아니라 그 지난 30년 동안의 기출을 다 보게 되잖아 막 1920세기 문제들까지 보게 되면은 진짜 지금하고 아예 상관없는 교육과정이 있지도 않은 막 옛날 기호들이 있고 막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풀어야 돼요 그럼 그건 진짜 안 돼 그건 진짜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선생님 옛날 기출은 그럼 무조건 다 버려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옛날 기출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또 이거 오해하고 선생님 수업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중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예전 캐스터에서도 최근 기출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럼 무조건 최근 기출만 풀면 되나? 옛날 기출은 다 쓰레기인가? 그건 아니고 선생님 수업 안 해도 상승효과라던가 상승효과 3.5라던가 여기에 옛날 기출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륙도 들어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만큼 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오히려 이상한 지식이 습득돼서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선별을 해주는 거지 아마 뭐 다른 선생님들도 과거 기출을 볼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선별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가장 좀 좁게 선별하는 편이에요 아주 조금만 뽑는 편이지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독이 되는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 면에서 어쨌거나 기출이냐 엔제냐 이거 가지고 지금 그냥 무작정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무조건 뭐가 맞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내가 강조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딱 그 학생들한테는 그 필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등급 이하한테는 이거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3등급 이하한테는 최근 기출을 공부하기도 시간이 모자란 게 맞아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쪼개가지고 해서 선생님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어 나는 뭐 다른 것들을 병행을 해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병행을 했는데 또 의외의 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고 어쨌거나 선생님은 수업을 들어와서 선생님 풀 커리큘럼을 따라온다 그러면은 뭐 최소한 지금 시점까지는 엔제 없이도 성적 오르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야 그게 이제 선생님의 어떤 갖고 있는 믿음인 거지 자 그래서 요것도 진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어느 한쪽이 뭐 얘가 이거다 이거다 그런 오해 오해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퍽퍽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다음 질문은 뭘까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죠 아하 이해 입시 수학은 암기라던데 이것도 정말 지금 그 세 번째 질문인데 정말 다 이거 사실은 정말 캐캐 묵은 논쟁 중의 논쟁입니다 맨날 싸워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뭐 입시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나 댓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맨날 뭐 엔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 뭐 기출 풀어야 되는 거냐 내가 막 기출 강조 막 이렇게 하면 또 밑에다가 댓글 막 이렇게 또 그래도 엔제가 답이다보니까 달아놓고 또 막 지네들끼리 싸우고 막 아 참 무의미합니다 그거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수학은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냐 혹은 암기냐 선생님 그 6평 끝나고 올렸던 그 문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는 캐스에서 보면 6평 틀린 문제를 분류를 하라고 네 가지로 분류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공부를 했으나 충분히 다 배웠는데 암기를 안 해가지고 놓쳐버린 거 아니면 두 번째로 암기는 했는데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암기 때문에 틀린 학생들도 있고 두 번째 이유 이유 아 이해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얘네 둘은 서로 이렇게 막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이제 그 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겪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4등급 5등급 이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배웠는데 암기 안 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거든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각성시켜야 되니까 야 수학의 암기 과목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또 약간 혼란이 오는 거지 잠깐만 그러면은 수학은 이해를 안 하고 일단 딸딸딸 외워야 되나 막 써놓고 외워야 되나 근데 또 이 선생님은 그거 안 일어났는데 암기만 하면 안 된다던데 야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막 혼란이 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 같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자주 듣는 예시가 뭐 있냐면 구구단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암기 안 하고 구구단의 그 곱셈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를 시키는 거야 2는 4 2 3은 6 2 4 8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암기를 시키는 이유가 뭐 암기를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깨달음이 오는 게 있다니까 2 5 10 그 다음 2 6 10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구구단 외우고 있잖아요 그쵸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구구단 외우고 있잖아 그럼 왜 외우고 있을까 이해가 됐으니까 암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혹은 뭐 지나가다가 뭐 옛날에 10년 전에 노래를 들었을 수도 있고 게임을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뭐 암기 과목 같은 거 뭐 테스트했어 그 머릿속에 안 남아 있는데 구구단은 외워졌어 왜 그런 거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얘네들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는 거고 암기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선생님도 이 두 개를 같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떨 때 예전에 이제 찍었던 캐스 중에서도 야 수학은 진짜 암기가 너무 중요해 암기야 막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또 그것만 또 듣고 또 단편적으로 아 암기구나 암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야 수학은 암기만 하면 안 되고 이해야 이러면 또 선생님 왜 또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좀 전반적인 거를 좀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 오케이? 자 이것도 오해 오해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진실은 이해와 암기가 둘 다 필요하다 자 끝인가요? 다음 질문 있나요? 아유 다음 질문 나왔습니다 우리 그 단골 단골 주제 EBS EBS님 자 이건 말이지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자 6평 6평을 우리가 봤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수능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혹시 이 캐스를 보시는 어떤 입시에 종사하시는 누구시더라도 제발 좀 그거 해가지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입시를 지금 수능을 지금 수십 년째 보고 있지만 6평 9평 시스템이 된 지가 20년이 돼가지만은 6평의 경향이 그대로 수능의 경향이 이렇게 온 게 뭐 얼마 돼 맨날 바뀌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6평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수능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위험한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고 학생들도 일단 여기에는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6평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많이 출제가 됐어 그러면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됐으니까 수능에서도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B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질문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EBS가 중요도가 되게 높아졌다던데 아니 그럼 EBS가 그럼 안 중요했나요? 예나 지금이나? EBS는 연계율이라는 게 있고 연계를 몇 퍼센트 하겠다는 게 있잖아 그쵸? 그래서 EBS 연계된 지 뭐 수특수환 연계된 지 뭐 오래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매 수능 시험이 끝나면 혹은 매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이 끝나면은 그 분석이 다 나와요 분석이 나와서 뭐 어떤 시험이 EBS에 연계됐다 이런 것들을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 거야 항상 물론 요새 이제 평가원에서 또 EBS를 더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연계 체감되는 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봤던 지문이 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지만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념이 없으면 못 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EBS는 필수다 필요 없다 이것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또 EBS가 중요해 막 이러면 어 잠깐만 나 지금 일단 EBS부터 할까? EBS하면 문제 한 번 더 맞추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EBS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디 있겠냐고 그건 아니죠 당연히 개념 공부하고 기술도 공부해야 되고 문제 풀이하면서 그 중에 이제 EBS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겠지 그 다음에 EBS는 필요 없다 물론 EBS에 대해서 아예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선생님은 뭐 매년 EBS 관련된 특강을 좀 하는 편이고 수업 시간에도 EBS에 대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특히 2등급 2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도형이라던가 함수라던가 이런 상황 자체가 비슷한 게 나오면은 되게 유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EBS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쪽은 아닌 거예요 이쪽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은 일단 시기는 아니다 지금이 EBS를 우선으로 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왜? 지금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EBS를 본다고 해서 그 EBS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습득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새 샘플링 같은 거 강조하잖아요 그럼 뭐 수열 문제 같은 경우에 샘플링 가지고 평가원 문제는 풀리는데 EBS 같은 것도 그게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막 식 세워가지고 풀게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EBS를 풀다 보면은 뭔가 잘못된 풀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선별해서 봐야 된다 약간 과거 기출 느낌으로 그냥 선생님은 그 정도 포지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 되면은 보자 이런 거고 안 봐도 100점 맞는데 지장은 없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건 100%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고 실제로 뭐 100점이나 1등은 많은 학생 중에 EBS 아예 쳐다도 안 보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 상위권 학생들이 많으니까 EBS를 안 봐도 지장이 없다 이거는 내가 보기엔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어떤 학생들한테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출까지 공부했는데 그냥 엔젤을 풀까 EBS를 풀까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EBS를 푸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특히 또 단원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건 내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후속 커리큘럼 안 해도 EBS에 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EBS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EBS를 전면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한 90% 정도는 버릴 건데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거는 안 봐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이제 찝어드릴 계획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BS 오해 필수냐? 필요 없다 아 그거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자 지금 이제 네 가지 주제가 나왔네요 그죠? 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양이었어요 그죠?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느냐 조금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이제 그 엔제법법과 기출법법이었나요? 그죠? 세 번째가 EBS 암기 마지막이 이제 EBS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오해도 진짜 많고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진짜 많고 이런데 그냥 앞으로 선생님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하고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단어에 꽂혀서 아니면 일부분만 보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좀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앞으로 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려고 그래 음 그런 생각을 했어 선생님 뭐 특별히 뭐 잘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그 2천 건의 답변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장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쓸 때는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고 제 질문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캐스트 같은 거나 칼럼 같은 거에서는 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뭐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는 그 첫인상 첫 느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전제로 하고 좀 정보를 습득하셔야 돼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막 괜히 화내고 그러지 말고 막 딴 사람이 막 딴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나랑 생각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왜? 실제로 얘기를 좀 깊이 나눠보면은 어 같은 얘기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알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도 없고 막 마음이 급하고 이러니까 어 나는 뭐 이거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딴 얘기하면 와!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게 된단 말이야 어 그래봤자 여러분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선생님처럼 항상 웃으시면서 힘내시면서 앞으로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도 또 Q&A 상담과 수업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또 이제 지금 그 6월 이후에 이렇게 선생님이 상담하고 소통해 가면서 앞으로 수업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 정말 치밀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